네 안녕하세요 루크미직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큐베이스 40% 세일을 시작했는데요 지난 2개의 영상에서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세일과 크로스그레이드 세일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지금 영상은 세 번째 영상이고요 이번에는 아티스트를 구입하면 프로로 무료 업그레이드 해주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오시고요 stainberg.net 들어오시면 되죠 그리고 이렇게 화면이 바로 보입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넘어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밑에를 쭉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40% 세일하는 거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 세일입니다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은 크로스그레이드가 있고요 지난 두 번째 영상으로 다뤘었죠 다른 회사의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분들이 큐베이스를 그러니까 큐베이스 풀 버전 새 제품을 아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세일 기간 중에 큐베이스 새 제품을 구입하는 방법 중에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타 회사 프로그램을 쓰는 분들 중에 크로스그레이드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아티스트를 구입하면은 프로를 무료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그 영상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Save Your 눌러볼게요 그럼 화면이 이렇게 넘어오죠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티스트 일반용을 구입하면은 프로 등급으로 무료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건데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입하는 건 비쌉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컬 딜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큐베이스를 취급하는 음악 쇼핑몰 같은 데서 인터넷으로 구입을 하는 게 박스 버전을 구입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해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일 내용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아티스트 풀 버전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요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로 아티스트를 올리는 거 그러니까 아티스트를 구입하는 거 또는 교육용 아티스트 구입하는 거는 절대 해당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아티스트 일반용 아티스트 풀 버전을 구입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다운로드 액세스 코드라는 걸 받게 될 건데요 그거를 세일 기간인 8월 1일 전까지만 스테인버그 이 계정에다가 레지스터를 하시면요 이제 큐베이스 프로로 무료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이제 그 여러분들의 그 액티베이션 코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아티스트 일반용 구입 가격으로 프로를 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40% 세일은 매년 했었는데 새 제품을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새 제품을 구입하는 세일은 거의 안 했었거든요 하지만 작년에 이 아티스트에서 프로 무료 업그레이드 행사를 했었고요 올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제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새 제품을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밑에 보면 이렇게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331.99유로 그러니까 332유로죠 하지만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에 나와 있는 가격은 동글키 포함 가격이기 때문에 실제 가격은 이거보다 더 저렴합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Add to Cart 눌러볼게요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보면은 풀 버전 아티스트 여기 있고요 11 그 다음에 USB 동글키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동글키 포함 가격에다가 더구나 한국으로 배송되는 DHL 배송료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무지하게 비싸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가격이 전부가 아니고요 이 USB 이거는 실물이 오기 때문에 물 건너서 배송이 옵니다 빼야 돼요 그러면 정시 가격은 얼마냐면 309유로입니다 309유로 여기 보이시죠? 309유로가 실제 아티스트 풀 버전 가격입니다 사실 이게 어디에 표시가 되냐면요 이 화면에서 이걸 안 누르고요 여기 위에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풀 버전 309유로 실제 가격은 이렇게 309유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하다고 표시가 되어 있죠 동글키는 별도 구매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도 프로모션이라고 여기 홍보는 하고 있어요 아티스트를 구입하면 프로로 무료 업그레이드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티스트 일반용 꼭 잊지 마시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동글키까지 별매하면 우리나라 판매 가격보다 비싸기 때문에 우리나라 음악 쇼핑몰에서 공식적으로 딱 고정되어 있는 가격이 있는데요 42만 2400원입니다 제가 음악 쇼핑몰 같은 거 하나 보여드리면 좋은데 한 회에서만 보여드리면 왠지 홍보하는 거 같아지니까 일단 여기서 찾아가 보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우리나라 모든 쇼핑몰이 가격이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42만 2400원이 평상시에 아티스트 일반용을 구입하는 가격이고요 그 가격으로 그냥 프로를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엔 동글키가 포함된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동글키를 또 사야 되냐 그러지 않아요 동글키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아티스트 풀 버전을 구입하는 거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런 세일 정보도 있고 뭐 다운로드 방식도 구입할 수 있지만 그냥 로컬 딜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악 쇼핑몰에서 그냥 박스 버전을 구입하시는 게 동글키도 포함되어 있고 가격도 저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아티스트 일반용을 구입하는 게 프로 버전 교육용을 구입하는 것보다 저렴한가 그거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죠 한번 볼게요 제가 미리 떼어놨어요 프로11이죠 큐베이스 프로11 근데 풀 버전인데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교육용이에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근데 361.99 그러니까 362유로죠 이거는 우리나라 돈으로 하자면 48,900,000원 정도 돼요 그 얘기는 곧 이것도 박스 버전 우리나라 로컬 딜러에서 박스 버전으로 사는 것보다도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좌우지간 풀 버전을 구입하는 거는 무조건 현지 로컬 딜러에서 구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다운로드 방식이 동글키를 별매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비싸고 손해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공식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풀 버전을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꼭 해주시고요 비교해 드리려고 보여드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팁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영상 보신 분들은 이 팁까지 얘기를 들을 수 있겠죠 우리나라 박스 버전 구입해야겠다 영상 닫으신 분들은 이 얘기 못 듣죠 이제 뭐냐 보세요 베스트 서비스라고 하는 독일 회사입니다 유명한 샘플이나 이런 것들 많이 만들었던 회사이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가상학기나 여러 가지 판매하는 일종의 유통사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 베스트 서비스에서 들어오면 큐베이스 세일 행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연치 않게 이렇게 딱 봤더니만 글쎄 큐베이스 아티스트를 판매하고 있는데 299달러예요 여기는 유로가 아닙니다 달러예요 그러면 299달러 그러면 계산해 볼게요 34만원 35만원 이 정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34만원 정도라고 예를 들었을 때요 그러면 아까 우리나라 로컬 딜러 그러니까 일반 음악 쇼핑몰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도 저렴하죠 42만 2400원이라고 그랬는데 뭐 34만원이라고 저렴하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죠 동글키는 별매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운로드 방식으로 구입하는 거는 동글키가 같이 안 오기 때문에 동글키는 항상 별매해야 돼요 그건 우리나라에서 그냥 구입하면 돼요 최저가 검색하셔가지고 4만원에서 5만원 사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34만원에서 동글키를 포함한 가격을 따져봤을 때 38,9만원 정도 될 거예요 38,9만원에 큐베이스 아티스트를 여러분들이 구입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세일 기간 중에는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곳이에요 베스트 서비스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게 그런데 이제 고민이 되죠 박스 버전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냥 구입하면 42만 2400원 그런데 여기서 구입하면 환율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어쨌든 38,9만원 기껏해야 한 3만원 4만원 정도 차이가 날 건데요 3만원 4만원 아끼려고 그냥 다운로드 받고 동글키 별매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하고 또 기다려야 되고 좀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냥 에이 3,4만원 그냥 아끼지 말고 우리나라 음악 쇼핑몰에서 그냥 42만 2400원에 구입해야겠다 이렇게 뭐 하실 수도 있겠죠 그거는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한 3,4만원 절약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그냥 박스 버전으로 딱 있어 보이잖아요 또 박스 버전 이렇게 사실 솔직히 설치는 다 다운로드로 받아서 하지만 박스 버전 보면 매뉴얼이나 아니면 뭐 시리얼 그런 거 넘버 적혀 있거든요 동글키도 거기 딱 꽂혀 있고요 그래도 조금 있어 보이니까 뭐 보관도 이렇게 책장에다 꽂아 놓고 그럴 분들은 박스 버전 구입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밑에 화면에 나와 있지만 참고로 여기 이제 크로스 그레이드에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는 199달러 아주 저렴하죠 이건 지난 영상에서 다루진 않았는데요 제가 고정 댓글로 위에 달아 놨습니다 혹시 크로스 그레이드 검색하다가 이 영상을 보게 되신 분들은 요게 또 제일 저렴하게 지금 나와 있고 고정 댓글 제가 달아 놓은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구입에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네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2021년 큐베이스 프로모션 3가지 영상 3개 걸쳐 가지고 다뤄봤고요 기존에 이 큐베이스 관련 프로그램을 쓰고 있던 분들은 40% 그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할인으로 그냥 올라가시면 될 거고요 타 회사 프로그램을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큐베이스를 한번 다뤄보겠다 하신 분들은 크로스 그레이드를 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현존하는 이번 세일 기간 중에 가장 저렴하게 새 제품 풀 버전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크로스 그레이드 해당도 안 되고 기존에 쓰던 것도 없고 그냥 완전히 처음부터 큐베이스를 새로 구입하시겠다 하는 분들은 이번에 아티스트를 저렴하게 구입하셔가지고 세일 기간 내에 코드를 꼭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프로로 무료 업그레이드 하신 다음에 이제 큐베이스 첫 시작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네 이번 큐베이스 프로모션 3가지 소식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아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유용한 소식과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프민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후a